현대차의 미국 법인과 브라질 법인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현대차 주요 해외 법인들이 지난해 모두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공장 법인의 작년 단기 순이익은 2,370억 원, 브라질 법인은 410억 원을 실현하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미국 법인이 1조 2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어 인도 법인과 체코 공장 순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의 이러한 해외 실적이 판매 믹스 및 공장 가동률 개선에 나와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